아침 일어나면 산 한번 뛰고 점심에 언덕 왕복으로 뛰고 다시 저녁 해지기 전에 산 한번 더 뛰고 밴드 뗀게 조금 적응됐는데 하체 점프 힘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힘을 상체로 가져가야겠다 밴드를 떼니 확실히 어깨에 걸리는 게 없다 통증도 없다 쪼끄만 것도 되게 많이 먹는다 아 둘이 다 먹었뻐네 자니? 기분 별로 안 좋아보이는데 야 야 야 야 자는건가? 얼굴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넌 자니? 야 알았다 알았다 미안 에 에 에 에 에